다행히 불꽃 퍼지 불꽃 퍼지 불꽃 퍼지 ONE, TWO ONE, TWO 불꽃 퍼지 O sweep O非常的 U spiral 내 오브 다 날렸다 T 너 때문에 내 오브 다 날렸잖니 내 오브 내놔 내 오브 내 오브 내 오브 으우~~~ 아 수상임베 죄송해요 늦게 봤어요 너무 싸움에 열정 한다고? 어.. 손가락은 안녕하지 못합니다 퐁 손가락이 매우 양념으로 극혐이라가지고 지금 근데 문제는 어느 정도 큰일 날봤기 때문에 한 13... 12 미션까지는 가서 가지고 그나마 알만은 안 돼 잘 모르겠어요 어머 알라봉 어머 여자들이 그냥 날아다닌다 쇼핑 좋다니 많이 갔어요 잘 잘 잘 오는 왕의 짓과 짓 하하 저는 감사드립니다 둘째 여자들이 세상 세상에 가장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는 다른 사람은 더 잘 못한 것 같아요 장봄 Dante 당신은 더 좋아해? 당신은 더 좋아해? 이래요 좋아 이대로 또 유리즌과 싸우는거요? 아니이이이이이이 내가 어? 엔딩을 봤다고 해도 지금 여기서 어? 유리즌의 뭐 정체에 관해서 말하면은 그게 되겠습니까? 내가 왜 모를거라 생각해 여기서 말하면 스포야 나 스포 안할거야 왜 자꾸 스포를 하게 만들어 나도 얘가 누군지 알고 있어요 뭐야 나 죽었어? 아니쥬? 갑자기 커싱으로 넘어간거쥬? 히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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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blends 서너 이미 이번 챕터 끝난거야 이미 끝난거 가지고 너무 어려운데 검 좀 쓰자고 하면은 내가 뭐 쓰겠니? 끝났는데? 저때가 그냥 시작이랑 이어지는 부분 맞아요 단테 쳐발렸을 때 자 6월 15일 오전 11시 2분 단테가 생각해서 돌아오고 갑자기? 왜 갑자기 네로가 쓸모없다고 하는거야? 갑자기? 왜 갑자기 네로가 쓸모없다고 하는거야? 자 다시 5월 19일 오후 8시 37분 3개월 전으로 돌아갑니다 원펀치! 부서졌다아 부서졌다아 이즈 파워 고놈의 파워 제발 고놈의 파워 좀 안했으면 좋겠다 칼 던지고 힌빠지 칼 잡고 다시 파워 생김 어우야 촉수물 야쓰 그 신성한 목적이라는게 과연 무엇일까 그 신성한 목적이라는게 과연 무엇일까 네 다행히 그 신성한 목적이 그 신성한 목적을 뭐 잠시만 그 신성한 목적이 떨어져? 아니 각질이 생겨서 떨어져? 저 친구 이제 각질 맨다 어? 아니야 마블의 그거 같애 샌드맨 이제 뭐래 조종하는 거야? 뭐야 아 근데 저거 아아 나 진짜 이거 다 데빌소드 단 아아 저거 샤아 에헤이 아 리얼로다가 진짜 불편하네 내가 이렇게까지 끌고 온 거긴 한데 너무 불편하네 저거 건 못 봤고 저거 타입 넘어간 순간부터 저거 못 봤고 자 일단은 이거 한번 갈게요 하고 6천 남았으니까 그냥 가야지 이게 어느정도 남겨는 놔야돼 한번 뒤지면은 다시 복구를 해야되니까 근데 일단은 뭐 주먹 발 가지고도 뭐 어느정도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주먹과 발로 하겠습니다 데빌소드 단테가 나오는 순간부터 이제 그 검을 쓸게요 그래야돼 안그러면 나 진짜 이거 애매해 revving 흠 으흠 까 타일 바세야 내가 짱 못하긴 하는데 어 원 투 쓰리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원 투 쓰리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원 원...투... 스리...포...파이브 원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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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주먹으로 모든걸 해결해 버스! 이게 앞으로 B를 누르면은 어퍼컬은 아니에요 자, 뒤에 앞에 이게 약간 하는 방법이 있으면 좋을텐데 이게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가면서 B를 누르면은 뭐 된다고 하거든요? 전혀 모르겠다 뒤로 가면서 이게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아... 모르겠네 내가 어느정도 스킬 사용하는 방법을 알면은 재밌게 하겠는데 스킬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겠어 뭐 어쩔 때는 뭐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가면서 Y를 누르면은 된다라고 하는데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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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거를 부숴주니 길이 생기게 된걸까 참피하랍니다 와...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따단다... 따생... 가!! op Cool 해퍼끼끼끼끼끼 조회를햇 태보...조심 어어 어 잽 잽 아아! 아하하하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제발 아큐 좀 막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나도 진짜 주먹과 발사는 건 답답하긴 한데 이게 주먹 맛은 좀 있어 주먹으로 때리는 맛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싫어할 순 없는 그런 게임이야 이건 자, 이거 부숴주면은 건물이 뭔가 이게 테트리스처럼 이게 막 짜여진다니까 희한해 테트리스야, 거의 건물 내려가요! 콩! 아, 근데 퇴부에 내가 어? 그거 됐다고 하기에도 좀 애매하지? 이거는 나도 칼은 쓰고 싶어 아잇잭잇! 나도 칼은 원해 하지만 이게 데빌소드 단태를 쓰게 되면은 너무 앞서나가는 거야 그래서 못하겠어 그리고 여기부분에 아마 마지막 가야지 이제 그게 있을걸요 마지막은 가야 아이구야! 지금 요거 변신했을 때도 이거 막 칼날나가는게 살짝 애매한데 요거 나가는 것도 살짝 그런대 와, 이건 또 뭐냐? 너 누구세요? 뭐야? 뭐야 이 총수물은 아, 팔 되게 길다 애 아, 팔 되게 길다 애 자, 약한 자들을 향한 대학설을 목도하르라 헬 주닭 주각태인가 주탁태까지 라이더 킥 라이더 킥 라이더 킥 라이더 킥 아 원 투 원 투 원 투 원 투 아 원 투 아악 원 투 원 투 아 맞아 이거 이게 스트라이크 뭐든가 트랩스터 뭐든가 이거 너무 헷갈려 아 쏘드마스터 그거 그냥 건슬링거 너무 이거 막 스타일받고 가면서 하니까 너무 힘들다 아이야 아이고야 귀찮게 한다 어디 자꾸 광어를 쌓고 있어 광어 좀 하지마루 광어가 제일 짜쁜거야 원 투 광어 와따 따라라따 따라라따 따라라라따 따라라라라 오 승룡권 원 투 원 투 어디 잡고 어디 잡고 어디 잡고 어딜 잡고 어딜 잡고 유아 빠세 때려찍기 이게 몬스터 바라보는 방향에서 반대로 바꾼 다음에 D로 하면서 X Y를 누르면 바꾸는거 퐁 퐁 숙룡권 때려찍기 아아 숙룡권 원 아 원 투 원 투 돌je 까고 때리고 원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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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투도 extension histoire 나 때려 찍고! 원! 아 따세! 따세! 대단 한 마리 잡았고 아아악! 아이고, 이씨! 아아아아아아악! 이것이 바로 루비총이다, 이스기야! 어? 레드오브총! 어, 내 레드오브 쫓났어 방금 뭐야? 레드오브 완전히 엄청나게 놀랐는데? 와, 방금 레드오브 잭팟 터졌는데 방금? 하하하하 야, 나 이거 들면 안 되는데 자꾸 이거 들고 있어 뭐야, 뒤에 뭐 있어 아, 이거 부수려고 하는데 자꾸 뒤에서 뭔가 나와 그만 나와, 햇삭! 좋아, 커스터마이징은 안 할 건데? 잘못 눌렀네? A가 점퍼여서 잘못 눌렀어 아니야, 들어온 김에 좀 찍고 갈까? 이게 아마, 씬 데빌 트리거 흠 음 이거는 여기에 있는 주먹 중에서 아니야, 이건 오토바이잖아 주먹 난 주먹이 좋아 좋아, 이그니션 이건 뭐야, 3단도 있어? 몰라, 이것도 배우자 이제 요 상태에서 점프하면은 이제 바람 생겨가지고 주변에 때리면서 점프를 하죠 너무 좋아 아, 잠만 저거 있었다는 거면은 여기 보스 나온다는 건데? 아이고, 맙소사 보스랑 다이다이 뜨게 생겼네 이야아 오토바이를 그냥 냅다 던졌어요 미쳤어요? 미쳤어요? 저거 저거, 어? 말타다가 도망간 시키 아니야, 이거? 허허어 어어 자, 카발리의 안젤로 앗 어디서 자미 어디서 자미 아 어디서 가미 그러지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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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임파이터가 좀 좋은게 얘가 때릴 때쯤에 어, B를 누르거나 Y를 누르게 되면은 언젠가는 얘 갭해듯이 패 너 멋진 이 때쯤 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 구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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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 뭐 짓한다 안녕 내가 그럴줄 알고 어? 내가 그럴줄 알았다 임만 후우 자 체력이 없을때는 변신 체력이 없을때는 변신 한번 피해주고 쳐맞아주고 원 투 원 투 하아 라이더킥 짜세 공중에서 때려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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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차차 아 이게 칼 강화가 되가지고 잡고 맞아 그러지마 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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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투 원 투 원 투 원 투 원 투 원 투 피하고 내려치고 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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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세 다세 말도고 대기겠죠 아하핫 어 내 다리에 잡고 때리시면 안되지요 아하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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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핫